소피아 근처에서 헬기가 나오더라구요 하나 픽업해서 돌아다니죠 문제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어...그거는 좀 더 생각해보죠 뭐 예 소피아 갈게요 예 소피아 착륙 중 와 진짜 어둡다 응? 슬라이퍼님 그룹 초대했습니다 이 서버는 그룹을 할 때마다 다시 봐야되나? 와 진짜 어둡다 엄청 어둡네요 와... 잠만 보냈는데? 잠시만요 낙하산 3개거든요 지금 파티 다시 보냈습니다 뭐지? 낙하산 3개거든요 알파 1-1 그러면은 다시 방을 다시 받께요 잠시만요 BMTF BMTF 설치하고 다음에 스나이퍼님을 초대! 초대했습니다 지금 낙하...오케이오케이 됐어요 지금 저쪽에 스나이퍼님 쪽에 낙하산으로 떨어졌거든요 저건 모르는 사람이야 자로님 뭐랜 말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대원이면은 왔다고 얘기를 하겠지 아 잠만 기류탔다 속도 너무 빠른데? 나도 기류탔어요 큰일났네 아아아아 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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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건물에 때려박냐 젠장 바람 엄청 부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아 이제는 아로마 패치대에서 바람이 엄청 세게 보네 반드라이 창녀 저는 건물하고 뽀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발견요 트럭 안에 뭐 있는데요? 뛰어가고 있어요 보고 오케이 오케이 아 기류타니까 이거 답없네 그냥 죽어야 되네 전 전 전 전기줄이 걸려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어 35분 정도 아 33분 정도 되네요 뭐야 차타야 빠붙다 났네 구멍 내놓고 간거 같네요 버짓품도 없어요 예 그냥 버리고 간 차네요 아님 여기서 아까 우리처럼 습격을 받았던가 어어 왜 또 바람이 부니 됐스 착취했습니다 야 보다 아르마가 어려워졌다 아까 바긴데요 네 어 버노드네 네홀이요? 네 다음엔 네홀이나카죠 네 보니깐 카발라도 오 잠만 차가 두대네요 뭐야 다 타이어 없는거 아니에요? 비번 하나 걸려있네요 하하 아 아아 핑크아이도 안돼요 예? 핑크아이 핑핑이 너무 아파서 안돼 아 그러면은 좀 조사용으로 해보세요 좀 시야를 좀 땡겨서 자가 보네요 다 하나가네 다 쫓겨나는거 같은데요 네? 다 쫓겨나세요 그래요? 아닌데 비번 추천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공 공 공 공 공 공 지금 따고있어요 남의 차 따고있어요 지금 비번 추천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도착해요 거긴 하하 하나만 쳐 볼게요 사 팔 삼 육 틀렸어 이건 진짜 누가 4련밭을 타고 온다? 목이 없는데 어깨 카티버 발견 잡아야 된다 갔나? 비소리때문에 차소리가 안들려 아니에요 서포트 안되있네요 하이빙 무서우세요 아까 절로 어떤 폭주도 지나가던데 야 오씨 너무 마음에 안들어 눈에 튀어 비엔네 저 따로 안들어오실래요? 몇명 서버에요? 일단은 핑이 괜찮고 사람 괜찮은데요 알겠습니다 10명이상있나요 서버에 2명이상있나요 그러면은 그걸로 넘어갈게요 서버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스님 스티커 1개로 84번째 서포터 축하드립니다 어 뭐냐 서버 리부탈 동안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잠시만 그렇지! 야아 오늘 철킬 어? 같은 서버네? 아 그래요? 응 뭡니까? 방금 DM님 잡았다고 뜨는데 뭐지? 근데 내가 왜 핑투하기가 돼? 그러게요 그릇다시 좀 주세요 예 야 철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복수님한테 어 별풍 아 뭐냐 퀵뷰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그 건물건설하고 그 뭐냐 어 이제 그 아이템 살 때 씁니다 어 아 첫킬 좋아요 첫킬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어 이 카드를 찾으시면 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퀵뷰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계시나요? 어 그 시간이 왔어요 어 별풍 한개와 지금 스티커 한개 터졌기때문에 한번 돌려보더라구요 갑시다 자 스톱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폭스님 지금 계시나요? 어 스톱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손에 찾아야되나요? 아니요 그냥 스톱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 카드가 나온다 퀵뷰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 스톱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3 2 1 땡 스톱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스톱을 했구요 어 빌본님 으로 꽝이 걸렸네요 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지요 이야 그래도 초킬이 나오네 아까처럼 이제 사람을 죽이면 뭐 잡았다 하면서 이렇게 뜹니다 자 시체 챙기러 가야지 갑시다 모바밸스도 어차피 그리 늦게 떠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잠만 내가 방금 죽인 뭐야 여기로 애들 시체 엄청 떨어지네 바람 엄청 떨어지네 야식이 와아 주엘 캐릭터 방안복 다행도 개랑 GPS 엄청 떨어지네 야식이 와아 잠수복 뭐 끝내 주네 주엘 캐릭터 방안복 다양한 다행도 개랑 GPS 엄청나네요 끝! 뭐야 500점 마이너스 된데? 뭐지? 방금 뭐지? 아 여기서 총 트인다 와 여기서 잡으면 500점 마이너스 되네 여기 적 있습니다 베이블레 충성 어 충성의 교본 어 우라이본 어서오세요 아니 야들 스나이퍼님 여기 적군 천지입니다 전방전방전방전방 야 여기 뭐 난리 났는데? JCC에 카티바 있어요 잠시만요 바로 내릴게요 이거 뭐 난리 났어 지원갑니다 빨리 기루타고 내려가자 빨리 기루타고 내려가자 와 뭐지? 스나이퍼님 반대편에 사른바이크하고 어 스나이퍼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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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옵니다 뒤에 윰류비 윰류빈 죽이면 안돼요 아 죽었어 아이 뭐 총 돌고있네? 하아 아 총 돌고있네요 적군 세명 총알이 한발빼게 아 그래요? 헤이 프렌들리 협상을 시작한다 헤이 노타쥐 오케잉? 어 뭐야 죽었어 뭐지? 스나이퍼님 또 핑투하이로 튕겼네요 튕겼다던데요? 스나이퍼님 접속 끊김 아 진짜네 전 안되겠네요 허허 사양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거리같은거 줄였어요 아 줄였어요? 예 허허 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되는데 어 개판 난리가 났습니다 자들 템 먹고 남은거라도 먹어야겠는데 너무 많아 소피아에 지금 한 일곱명 있는거같아 소피아에 지금 한 일곱명 있는거같아 아 일곱여덟명 와 이거 진짜 사람 많네 내 웃긴거 서로 터치를 안해 다 친군가? 부대명일수도 세명 세명 하아이 적으니 자 웅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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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총 안식였네 빨리 여기서 사라져야겠다 여긴 적이 너무 많아 와 야들봐라 와아 건물이 너무하여 지휘붐으로 와 야들봐라 야 위에서 매복하고 난리났는데 여기 그룹바로 드릴게요 누구 오자잉 유비 죽이면 안돼요? 유비 그 뭐냐 옆에 이거 뭐냐 아장아장 표시 있잖아요 안꺼지면은 마이너스 500점 와 나 죽였다가 큰일날뻔했어요 500점 큰일났어 지금 큰일날뻔해서 가고 야 이거는 인원수 안맞추면 이건 못이긴다 저기 너무많아 아 공사장 있다는걸 아까 봤는데 소피아로와요 소피아 현재 개판입니다 소피아로와요 스폰지역에서 뭐하는거예요 빨리 소피하러 오시오 반중이오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저거를 못잡으니 한탄을 한탄을 지기게 되자 야 뭐 정심한 시체야 아 근데 500점 마이너스 어떻게하지 망했는데 390점 마이너스인데 뭐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점수에 아 와 쟤들 지금 아들 다 죽이고 당기네 템이 안나와요 펜신님 어서오세요 총 한자로 없나 다탈갔나 야 총 한자로 없나 와 아 어떻게 된게 총이 한자로가 없어 아 또가면 또 죽을거 같은데 비엠님 비엠님 예 저흰님 들어와요 총 튄다 나는 총선다 자 야 여기 비건 다 걸어먹고 있어 에이 돈슛 돈슛 와 돈슛은 개뿔 저흰 저기엔 제시체도 있다는거 와 저거를 뚫을 방법이 없나 개미 저같은 총 있어요 죽었어 자들 뭐 다 자들 총이 링스 있고 난리 나요 지금 다 있어 자들한테 링스에 한 6.5 이상 어 그걸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자들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홍사장에 이거 뭐냐 파티가 좀 이상하네요 건물님 파티 다시 초대드릴게요 초대드렸습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잘 잡았는데 아 그거 먹고 여기서 날라야 됐어서 다시 두세요 다시 두세요 보냈습니다 아이 저런 꺼버렸네 됐스 협상가에게 자비란 없다 자들이 협상을 할 생각이 없어 아예 다 날라왔네요 뭔소리야 이거 아 아 흐름 아 열 떨어지면 안되는데 오케이 확인해 봐야겠다 뭐 놔두고 왔는지 야 총 한 자루라도 남겨라 이자 총 한 자루 먹겠다고 어 불태물 갖다지 뒤에 아 무자비 아 사람들이 전혀 어 자전거다 자전거 두 배 시체 가득 다 뭐 전부다 지체야 야 진짜 자들 신명나게 잡았다 야 진짜 별거 없다 이거 못거리나 다 죽어있어 아 몽땅 죽어있네요 야 진짜 싹 비어왔네 우와 애들 떠났습니다 가방 어 이 난장판에 겨우 하나 건진게 가방이네요 어 겨우 건진게 가방한게 치 흐흐흐흐흐흐흐 와 두고보자잉 니 이름 기억해소잉 두고보자잉 어 자들 윽윽이 하나 쏴갖고 마이너스 500점 500점 받고 와 두고 봅시다 어 나에게 구리옥과 내템을 썰어버려 저놈친구들 안되겠구만 어 몽땅 없애버려야겠습니다 뭐에요 이거 사격통쟁암복장 봐 그거 이 죄수복보다 나아니까 경찰복을 얻었습니다 어 경찰복 이건 뭐지 5.5리개강탄 넣을때가 없네요 총 그렇지 권총이라도 줘 꼭 복수한다 이건 뭐야 내가 진짜 이번일은 절대 그냥 어 깊이읽고 넘어가지않카스 조명 어 드디어 조명이 나왔네요 이제 밤에도 어 방송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베레모 경찰 베레모 어 경찰샘 맞췄네요 배에서 메리좋아 기관총 세렛 차요 다 뺏겼어 밴디타고 싸우는데 혼자라 졌어요 어 설마 세명일줄이야 그리고 여기가 손지역이라서 졌어요 이 섭 진짜 빨리가요 엄청 빨리가네요 어 너무와요 이 섭에 그나마 사람이 많아갖고 여기 가면 될거같아 아 근데 스나이퍼님이 핑투하이로 튕기더라구요 왜 튕기지 튕길게 없는데 어 스나이퍼님이 핑투하이 핑투하이로 좀 튕겨서 좀 아쉽지만 갑자기 쏠뻔했잖아 갑자기 쏠뻔했잖아 건머님 말좀 하면서 땡깁시다 나를 못봤단 말이야? 바로 반 땡겼어요 마우스 누를라카다 치와서 오케오케 갑시다 권총밖에 없대요 빨리 우리도 기관총을 들어야돼 여긴 털리지 않았을까요 벌써 여기말고 주유소가 안해 주유소 오케오케 주유소로 이동합시다 아 진짜 왜이래 배가 쓰리지 다른 말은 얼마만해서 그런가 부들부들 배가 쓰리네요 아주 그냥 어 쓰리입니다 이거 뭐야 오오잠만 이 지뢰 뭐야 지뢰있어 저 지뢰 도약 지뢰있네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거기에 누가 도약 지뢰 깔아놔세 아이 왜 무서우세요 사민식 리몰드잼 모두게 리몰드입니까 총 총내라 총 다른 베디탄들한테 차고 다 살렸어 지금 어 한때 최강을 살리던 우리지만 어 실력이 아니다 내 혼자 실력이 지금 약간 약아진거구나 하두 아로마쓰릴 안했으니까 예? 일로오라니까 총있대니까 오케오케 장총입니까 5.5 5.5 5.5 오케오케 해체 아니요 해체는 아니고 우리가 리몰드니 뭐니 화이트앤블랙이니 해갖고 하도 안했잖아요 아로마를 예? 송민 사라졌어 왔다 빡 아니 그건 무슨 말도 안된 소리여 아니 총생겼어 사라진 5.56 TRG가 여기있네요 TRG 25.56 얻었습니다 굿굿 어디로 갈까요 이제 혼놈 잡으러 가야죠 어떻게든 조명 달고 탕담바 쓰려나 그런걸수도있죠 9mm짜리 소음기 아마 자들은 차가있거든요 해치팩하고 이게 두개나 있기때문에 아마 차로 빠르게 이동했을거에요 잡아내야죠 이제 슬슬 면담하러 가야죠 총도 생겼겠다 스코프도 필요없어 인서전시로 달렸는데 힘을 보여주마 총기 분실잼 잠깐만 저쪽이 적 저쪽이 적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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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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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도로변에서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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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나이스샷 제거했습니다 풀무장 다용도 배낭 도끼도 도끼밖에 없네요 와아 풀무장 감사합니다 브러쉬 이름 땡큐지 100% 여기로 어머 총 날라온다 도로가 어머 잡았어요 네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잡았죠 건버님 우리가 잡았죠 아뇨아뇨 제가 죽었어요 에? 제가 죽은거 빨리 와 지현이나 와요 도로 괜히 얻은걸 다시 뺏길 순 없으니까 아 근데 또 탄창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하 6.5가 아니냐 좀 아쉽네 건버님 뭡니까 왜 총에 맞아 죽으십니까 너무 방심했습니다 병신안찰입니까 위에 뭐 낙하산 계속 내려오네 빨리 내려와요 낙사하다 죽지 뭐해 낙사하지말고 그냥 적확인 안되거든요 지금 헬기소리 헬기오는데? 그것도 모호크? 스카이 뭐야 빨리 템 주워요 건버님 저 템 하나 떨어져 있잖아 웬 모호크가 내려오는데? 이건 무슨 놀랍고도 정신나간 정신나간 상황이지 야 소피아 무슨 축제인데 그냥 모호크 밴딧이라고? 하 저마다 또 낙하부대내리나 어흑 쓰러면 안돼 빨리 올라와요 여 우린 여 좀 숨어있다가 자들 좀 집에 가면 가자고 빨리 여 안으로 돌아와요 걸리지말고 모호크 봐라 우린 여 좀 있다가 좀 조용히 집 나갑자고요 지금 너무 위험해 야 아 갑자기 여기 사람 맞았는데요 그래요? 산에서 한 유비 3마리 뛰어오는데? 자들이 전부 티머리인거 같은데 아 그럼 데리러였나? 그런거 같아요 야 우리가 잡아놔 우리 파밍하고 놀더나를 우리가 잡아놔고 윰료비가 엄청나네요 지금 좀 여기서 가장 큰 세력을 건드린거 같은데? 아니다 아군 아닌거 같은데 총소리보니까 모호크에서 총날라오거든요 지금 모호크에서 근데 총을 쏠수가 있나? 진짜 쏠수있어 진짜 쏠수있어 아 집에 간다 일단 좀 지켜보고 어 좀 상황이 좀 괜찮아 집 나가자고 와아 총 쏘지마요 총 쏘지마요 총 쏘지마요 창구리에서 떨어져 안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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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매로 저거 멈추면 맞을거 같은데? 어 맞출수 있잖아 왜요? 저거 저거 저대로면 운전수 맞출수 있잖아요 5.56로 뚫립니까? 아 저거 6.5 뚫려야죠 카티바 6.5죠 아 근데 맞출수 있으라나? 네 아 그냥 넘겨줘 넘겨줘 아 쏘고싶은데? 괜히 놔둬요 지금 요 앞에 유비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쏘는 구경이 나죠 문만 문만 잘 보고 있어요 유비 3마리가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총알람이 엄청하네요 우린 아직 여기서는 이방자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야됩니다 아 근데 진짜 못 쏜다 이쯔만 5위에 못 Brig이 오세요 아 저런거 낮게 안 알고 있는데 나도 나도 아니 떼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저거는 우리보고 쏴 재껴돌라카는거 아닌가? 아니아니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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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어 나랑하면 할수 없는거고 지금 조종사 얼굴이 안보여 아 여기서 링소에 있었으면 제거하는데 와아 한발이면 한발이면 보낼수있어 지금은 아니야 빨리 뭐 차를 탔던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네요 저 운전자가 아마 우리 찾고 있을거에요 우리가 자들 팀원을 죽였기때문에 우리를 찾고있는걸거에요 자들 내릴거같은데 잠시만요 자들 지금 내릴려고 하거든요 바본가 지금 진짜 내려요 뭐하는놈들이에요 저거 우리있는거 확인했나? 아닌데 발견할수있는 과게 아닌데 여기 못찾았을건데 총소리난다 아 윽윽이 잡으러왔구나 가네 다시 혹시 몇명이 내렸을수도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와 저거는 좀 아쉽네 발작소는 뭐야 자 뭐고 갔습니다 갔네요 수색대원 확인될때까지는 움직이지마 아 여기서 한 5분정도만 있다가 가자구요 그리고 자로수로 바로 빠지자구요 그냥 이 건물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야 갑시다 이제 바퀴 확인하시고 상황 갑시다 바퀴 확인하시고 상황 여기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도로가 이상무 왼쪽 이상무 야아 오늘 징귀한 풍경 다 후경해보네 모으크로 손찰돈는거 야아 탱크는 없습니다 어 저 모으크도 전투일기는 없어요 어 저런 이제 수송일기만 존재할뿐 이동이동 클리어 고 아까 돌아다니기는 윽윽히 조심하시고 별거 없네요 아 와아 모으크가 모으크가 왔다 가질 않나 습격을 받질 않나 헌을 뭐 골고루 다 해보네 어 아르마 파티인데 그냥 아 근데 내 이거 점수 어떻게 하지 점수가 심각한데 마이너스 아직 마이너스 아직 290점이야 어 미쳐버리겠네요 마이너스 290점이라 정수 어디서가요 예? 6 정수 어디서 봐 6분 누르면 돼요 아 아까 우리 그 뭐니가 차량 탈치면 옷탈 때 바퀴라도 서퇴해 놀고 그랬나 그러면 한 2-30분은 더 끊을 수 있었을텐데 음 그래도 뭐 장갑복이 있으니까 어 이걸로 만족을 합시다 웬만하면 스폰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집시다 파로스나 공공기지 근처가 아가 놀고 있어야겠어요 너무 위험해 여긴 계속 똑같이 또 떨어지니까 자 갑시다 이야아 에셀보드 부들부들 어 부들부들잼 별거 없나? 꺼놔야지 거기 뭐있어요? 없어없 그거 와 놓는거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조용하죠 폭풍이 지나간 느낌이야 폭풍이 한바탕 뭔가 휩쓸고 간 느낌 아니에요? 날씨는 비가 오지 발소리 안들리지 안그래요? 나름 재밌었어 나름 재밌었어 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자들 모호크는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야 자들이 오래 먹고 살지 서버에서 사냥감을 두고두고 잡아먹자고요 뭐 많이 잡먹어서 싸움이 망했었지 한번에 씨를 말려버리면은 어 우리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사냥을 합시다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겠어 박멸이 아니라 어느정도 희망은 남겨놔야겠어 뭐 그래도 제법 이제 소피아하고 멀어졌던데 소피아 상공에 뭐하나 떨어집니다 뒤쪽 소피아 상공 봐요 낙하산 타고 떨어지네요 확인 미리가서 우리 거저저저 기다리고 있을래요 너무 나쁜거 아니야 안녕 하이 딱 쏘는거지 없습니다 조용하구만 조용하구만 이동합니다 아 장갑슈트 무거워 건물님 입으실래요 장갑슈트 네 입을래요 엄청 무거운데 받아요 잠시만요 오 NRPS 있다 이 안에 받아요 밑에 궁복이 아니니까 장갑슈트라도 좀 입어요 갑시다 아 이제 좀 가볍네 뭔 소리에요? 피로고스 싸움 중 아니 피로고스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피로고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 피로고스란다 소피아 소피아 아아 우리 쫓아오는건 아니겠지요 갑시다 앞에 궁막사가 볼래요 그럴까요 오케이 이동 뭐합니까 치 적응 중 음료수라 좀 먹고 갈까요 레벨인 음료수 음료수를 좀 마시고 갈증을 좀 해소합시다 잠시만 왜 마이너스가 되지 이거 먹는거 아닌가 마셨는데 막 마이너스가 되네요 오 반디나 비엄님 비엄님 다쳤는데요? 뭐 좀 이상해 이거 먹었는데 오씨 지금 피나는데 먹었는데 잠깐만 이거 독국물인가 뭘 먹은거야? 뭘 먹은거야 이거 뭐니 에스에이 에스에이 엘티가 뭐에요? 시트 에이 건물님 그게 뭡니까 쿠킹 시트 에스에이 아 소금물 소금물 마신거야 지금 내가 죽을라카는데 아니 소금물도 있어? 소금물도 있어? 소금물 마셨어? 짠물 소금물 아 정지해서 마셔야 되는구나 이거 아 하지만 진짜 퍼펙트한 물이 있지 레벨 2짜리 퍼펙트 물 아 오케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아니 근데 소금물 먹었다가 죽을라그래 이게 그니까 몸에 수분이 박살이 나네요 한번에 녹아 없어지는데 소금물 먹고 골로 갈뻔해서 갑시다 피해 피 뭐냐 회복은 좀 이따가 해야겠네 그니까 소금물로 먹었더만 소금 수치가 작살이 나면서 장기간 부서지네요 이게 뭐지? 다쳤습니다 밴드가 필요해요 있나? 많이 먹으면 나왔라나 많이 먹으면 나왔라나 염분을 먹어버렸습니다 오 초당 920발 쏠수있네 8발 남았고 9발 남았고 더블클릭하니깐 상세 전부 나오네요 라힘 오 좋네 무의장신형 조명 좀 앉았다가 갈까요? 이왕 이렇게 된거 왜? 앉으면 체력회복 된다니깐 삼투기 현장에 배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 그래요? 염분을 뭐 소금물을 마시니 갈증이 더 심해지지 알고있죠 그래서 절대로 바닷물을 마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표 어머니 조남당했을때 바닷물을 마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저번에는 데이저 하다가 마셨는데 페브리지였죠 기름인가 페브리지인가 이거 체력회복 돼? 아 이거 확인할 수 있지 나를 진단해줘 엑스앤팔 현재 상황 444 체력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네 뭐든 전부 다 못해 바디 44% 난리났네요 안죽은게 다행이다 4444잼 늑대님 어서오세요 늑대님 어서오세요 늑대님 어서오세요 야 444 뭘까 이건 이거 회복되나 근데 이거 다시 뛰어오긴 귀찮은데 오 446 올라가네요 6포되서 앉아있으니까 올라가네 좀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앉아있을까요 아니요 어 뒤에 건물? 근데 뜰수있어요? 아니요 이게 최대속도야 뭐 하지도 않았는데 부상자가 되었다 영화찍고있어 매드무비다 됐다 뭐고 아 캠파이어 페이스 뭐 올라가요? 아 그래요? 흐흠흠흠흠흠흠 흐흠흠흠흠 흐흠흠흠 혼자 매드무비찍는 죠 이거 근데 걸어도 올라가나? 올라가네 천천히 올라가네요 어디 숨어있기만 하면 되겠다 2%씩 올라가네 2%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소금리를 먹고 골로갈뻔했습니다 물도 종류가 많네 조심히 먹어야겠다 아이 빔 어서오십시오 아 맞다 육포님 뭐니야 그 신분증 패밀리 신분증 카드 나온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놓으세요 검버님도 확인하시고 바꾸셨나 팀 아직 안바꿨어요 오케이 바꾸시고 아 마이크 샀습니까 그럼 면접을 보는걸로 이제 뛸수 있게 됐네요 체력 50 넘어갔습니다 어택 하나 둘 에베당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좀 쉬도록 하죠 비상식량이라니 비상식량 유포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좀 쉬다가 오 알라 이건 알라 맞나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구나 성당인가 성당 기독교 십자가죠 하 알라래 미친 50%가 됐네요 됐스 아 패밀리 간식이 왔다 패밀리 간식 패밀리 간식 패밀리 간식과 징지병이 있네요 하지만 어 징지병이 어 레벨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 레벨 4인 간식을 못 먹는다는거 쯧 쯧 쯧 알라 호르바르 여기서 외치는거 아닌가 뭐합니까 팬티만 입고 뭐하십니까 팬티만 입고 팬티라뇨 아야 엉덩이로 쉬지마 안그래도 지금 부상자를 말이야 어 52 됐네요 언제 백 채우지 자 노가리를 까봅시다 거부님 밑에 봐요 예 으흠 밑에를 보시오 왜 뭐가있소 뭐여 이걸 장작 좀 캐오시오 도끼를 들이지 오늘 밤은 여기서 버티고 하자구요 좀 쉴 겸 무너져라 어 뭐야 아 총소리 아니구나 깜짝이야 무너져라 뭐합니까 우리의 귀중한 베이스를 빨간 나무케 왓 나무케 오십시오 우리의 귀요 에폭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 8개인가 9개 나와요 아니 10개 나오는데 그래요 가져와요 노동이야 나도 끼워야지 뭐합니 몇깨락해오셨습니까 3개 흐헤헤 빨리 옮겨 아 너무 무거워 이거 밤밤밤밤밤밤밤밤밤 마크건 전문건축가 플러스 레오킹 아 뭐냐 게릴머드 빌더 전문가 도 비상식량인데 도대체 단장들은 과연 뭘까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 포일인데 아프리카 계층 투영당에서 정치먹었습니다 흐헤헤헤 왠지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 있더라 했다 말투거리에서 비슷해 포일님 카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톡으로 얘기하세요 고노님은 정보노예 노동사회입니까 무슨 어 뭐야 나 RPG 하나 더 있네 뭐야 이거 RPG 가지실래요? 여기 사막전투 헬멧 되어있어 새로나온거 툭쇼 밑에 먹어요 이거 총 뭐냐 제가 저한테 안맞는 턴창을 돌연져놓을게요 7.62하고 9.3 홀로그림 조준기하고 5.56 이거 소금기는 내가 끼야겠다 쓰세요 캠프파이어 이거 왜 만드셨대? 캠프파이어 있으면 빨리 뭐 한다면서요 한번 설치 한번 해봐요 저는 설치가 안되더라구요 작업대가 필요하네 작업대가 필요하네 작업대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이게 무슨 러스트여? 이거 뭐다니까 에드온 필요합니까? 에드온은 걱정하지마시고 패밀리 본부항 오시면 에드온 바로 드릴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게 엉덩이 시리죠 아 따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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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잠만 내려봐봐요 이거 오늘 탈 수 있을거 같은데 내려봐봐 그..페이지..페이지다운 오케오케오케 올려봐요 오오훌 tall 조시배어 쭁뚜또또똤 천천히 진정해요 건버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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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 진정해 진정하세요 건버님 ㄴ 건버님 건버님 진정하세요 Ты gigs다 진정하세요 어우 진정 조심 오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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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빠바바밦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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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ну decir 51 also крупko 됐어 괜히 올라갔다 자 한번 설치해봐요 스페이스박 설치던데 설치되요? 건머니 점수가 안돼요! 안돼 6번으로 봐야지 건머니 점수 몇점이에요? 0점 네? 0점이에요? 그렇구만 착하니까 아니 사람을 잡아야지 그런데 홀로그레임 초준기 있는데 끼시려면 끼시구요 뭐에요?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어 됐다 예? 아이 아니다 아이씨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움직이죠 어차피 제가 체력도 회복을 대충도 했으니까 갑시다 오늘도 작업대를 위하여 검보와 비엠은 뛴다 점수를 구해야되는데 사람을 죽여야죠 근데 우리 눈앞에는 지금 바로앞에 움직이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지요 저작한 동물을 구해야되는데 바로 앞에 원래 검은색 털같은 동물을 믿는게 아니야 이쪽에서 저도 뛸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르마요 레오킹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저 앞에 벙커가 이제 슬슬 보이네요 근데 이러다가 우리 총맞으면 한방에 가는거 알죠 네 여의 있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성체였다고 한다 막 저기서 막 중기관총 쏘는거 아니야 쏘는거 아니에요 에이하이라니 오늘 괜찮은데요 오늘 나쁘지않아 분위기가 갔는데 조준하고 있는거 아니야 보자 톡 근데 우리 소피아에서 그렇게 멀리 뛰어 뭐냐 뭐냐 넘어가진 않았네요 아니아니아니 건버님 위앞으로 가요 왜 갑자기 뒤로가 아 여작한 사람이 먼저 가요 아니아니요 장갑수츠 쫓아내요 빨리 돌격해요 장갑수츠 들었잖소 펜티 못하고 아 펜티 아니라면서요 방금 펜티야 펜티 뭔소리야 펜티 아니라며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야 먹고살기 힘들다 미니건은 없어요 아 미니건 있네 그 고스토크에 달린 미니건 그것빼고는 미니건은 없습니다 차량이나 뭐 일반인들이 미니건을 들고 서울순 없어요 반동때문에 날라갑니다 그냥 하나 둘 똘이 똘이 하나 둘 똘이 똘이 하나 둘 똘이 똘이 빨리 올라가요 왠지 비엠님이 레오킹 처음 시작하실때 같다 아 그때도 건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죠 그때도 둘이 있었죠 야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좋아서 좋네 어 인터페이스가 맘에 들어 이 사람 죽을 때 진짜 딱 멋있어 탁 뜨면서 얼마나 멋있어 건버님의 레오킹 첫 합류자 는 아니고 합류자는 아니고 어 원래 패밀리언 어 패밀리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어 레오킹이 나와서 같이 산것 뿐이죠 ㅋㅋㅋㅋ 그러고보니깐 패밀리가 벌써 이제 2년 다되가나 그렇죠 2년 우리 패밀리 한번 축 파티 한번 해야되요 가상이든 아니면 진짜든 좋아 패밀리 어머니야 패밀리 파티장소는 건버님 집으로 한다 우리집이요? 예 털렸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집 알고 세우면 아 그 알아내는거는 스나이퍼님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5분도 안걸려요 그건 만찍이지 그건 5분도 안걸려요 그거는 터는데는 5분도 안걸려 거 거부님 진문 따일 예정잼 그리고 이제 안 열면 이제 뭐니야 10호를 열고 뚫고 들어갑니다 락픽은 무슨 화끈하게 갑시다 10호 각인부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벌써 털렸구나 여기가 큰 망룻 갔다가 이동하죠 뭐 여기 깃발있는데요 네 아 형님 왜 깃발있어 사이드마인 안녕하세요 해골깃발 어 해골깃발인데 뭐 이거 지금 뭐하세요 엑셀트요 아르마 방송 좀 보시오 방송 방송을 방송이 켜져있으면 적어도 방송은 안봐도 제목이 뭔지 좀 확인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스카이님 예 오케이 빨리 와요 아까 우리 그 뭐니야 뭐 그뜬 아들한테 털렸어요 막 막 Bloody 뭐 그 뒤에서 문열고 청소들을 써야죠 네 없애야죠 아주 훌륭한 발언입니다 범범범베 없습니다 가죠 야 우리 아까 차도 있었는데 차도 아까 습격받 없어지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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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nell smooth solu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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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냄 Cordılı Early honest 구place mod style 근데 그 서버 원래는 아니 상점 시스템이 아직 없던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없어요 근데 건물은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스카이님 업그레이드? 아 이거 깃발이 있나본데요 깃발도 만들 수 있나본데? 이거 누가 지은거야?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선 어 깃발도 있네 멋있는데 아 금고로 집을 지어야되요 금고잼 여기 다른 섭 항우섭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긴 사람이 좀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대전투를 벌였다니깐 근데 스카이님은 이 섭 스나이퍼님은 이 섭에 핑투하이가 걸리더라구요 뭐 핑이 280 되니깐 그냥 튕겨뿌던데요 어 여튼 어 그러면은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함 불러봐요 호요님 하이 스나이퍼님은 3사 다 써요 아 3사 다 써요? 그럼 그럼 공유기를 바꾸라케 해야되나? 3사 다 쓰면 그럼 번갈아가면서 해보면 되지않나 3사 다 근데 다시 바꾸라 가면은 귀찮지 않을까요? 아 맞다 그거 드릴게요 소피아 소피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초대 드릴게요 저 SK 뜨는데 되려나가 저 SK 저도 SK 브래드웨어 핑이 50밖에 안나오던데요 잘 되겠네 저도 SK SK가 여기가 잘 맞나봐요 핑이 50밖에 안나와 유퍼님 하이 왜 방송말고 여기로 다 모여던데 오늘 대학수시 원서 접수했는데 합격할려나 합격하면은 면접 봅시다 허 이제 합격하면은 겔리온님은 다른 면접을 봐야되요 대학 면접이 아니라 스카이님 그 그 앞에서 여행을 좀비